이번 시간에는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 설치된 우분투를 다시 복제했을 때 복제한 우분투를 부팅하는 과정에서 리눅스를 부팅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설정으로 인해서 부팅이 계속 지연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팅이 시작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분투 서버 12.10을 복제한 우분투 서버 12.10-복제라고 하는 가상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다면 이 수업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참조하시면 또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부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원래는 진작에 부팅이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기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급기야는 웨이팅 포 네트워크 컴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뜬다면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우분투에서 알아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고 이 부분을 패스하고 다음 부팅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일단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면 제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wget egoing.net 이거는 wg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egoing.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일로 저장한다는 명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unable to resolved host address egoing.net이라고 나오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ifconfig라고 입력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l5만 있고 eth로 시작하는 부분은 안 보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더넷 즉 랜카드가 현재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다시 ifconfig하고서 마이너스 a를 입력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l5는 l5와 함께 eth1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eth1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팅은 되어 있지만 뭔가 연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저도 네트워크 부분은 아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명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트러블슈팅을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th1이라고 하는 저 카드가 현재 ifconfig을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마이너스 a를 했을 때는 나타난다는 것은 eth1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수두 그리고 나노로 할게요. 나노 슬래시 etc 슬래시 네트워크 슬래시 인터페이스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요렇게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그러면 자신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하라는 얘기에요. 즉 관리자 권한으로 이 나노라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토 LO는 잘 있죠. 근데 오토 ETH0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은 어땠죠? 예 한번 볼게요. LO와 ETH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ETH0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수정해서 E로 바꾸고요. 그리고 컨트롤 X를 누르고 Y를 누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 빠져나갑니다. 컨트롤 X, Y, 엔터 지금 화면이 그 폰트가 깨지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sudo etc, initd, networking, 그리고 restart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주신 다음에 ifconfig라고 입력하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ifconfig 뒤에 마이너스 a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eth1이라는 것이 현재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게 잘 설치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wget egoing.net이라고 제 블로그를 요렇게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잘 세이브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접속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